나연이도 별로 안 꾸미던데 그때 나 미영씨에서 한 번 봤는데 구멍 구멍 형 그게 잔뜩 꾸민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 나연아 그때 내가 기억 너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모자 이렇게 쓰고 해서 처음에 다시 내가 안녕하세요 근데 어? 야 나연이 또 기억 안 꾸몄었어 야 송철이는 낮에 너 일 없을 때 하루 종일 강남 돌아다니니? 아니 미안하지만 집이 강남이야 아니 근데 우리는 아 나 진짜 얼굴 지방도 못 걸어 다녀 아니 강남을 살아도 안 보거든 친구들 못 보는데 얘는 어디가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미용실은 거니까 있더라고 카톡샵을 다녀 네일 하다가 만났어 네일을 해? 네일을 한 게 아니라 미용실이 네일이 있어서 화장실로 진압하다가 왜 네일을 안 해 미안해 미용실에서 어느 부분을 하는 거야? 전신 머리를 하는 거야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? 네일이